라운지를 보고 가는 거 맞아? 응 오빠 괜찮은 거야? 오빠는 괜찮나봐 속이 안 좋은 거 홍대표 아 맞다 인사에 뭐냐고 있어? 알바나? 저 얼굴이 줄이야 아떠 화장실 근데 잘 먹고 있잖아 영양제 하루에 막 생강 먹으러 어? 근데 그거 화장실이 나다 어릴 때 좀 한 번 먹죠? 아 엄마 같이 한 번 먹어야 돼 마지막 날까지 나는 음성 뜬 걸 확인을 했어요. 집에서 출발하기 30분 전에요. 집에서 출발하기 30분 전에요. 집에서 출발하기 30분 전에요. 최근 사대인 술에 featured 분авно nombre, 스트레칭 Marizogen conductivity 손기 좀던 배턴지请 내리면 천교조가 먹을 수 있어. 나 Telephone 표정 cena opera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찍을 때 못 찍을 때 못 찍을 때 맛 어때요? 안 본 줄 알았지? 안 본 줄 알았지? 벌쇠가 왔다 아 빨대 안 튀겨온 줄 알고 화내봐 아니 만일 치는가? 아 빨대 안 튀는 것 같아 많이 빨대 안 튀는 것 같아 기부를 뜯고 있어 상품이 있어 저리가 싹 날라가는 거야 맛있어 아까 이렇게 더웠던 게 여기서 깍 손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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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고 싶어 아니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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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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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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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페리핑만 느낌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로버려주세요 아우 성질이 이쁘게요 선생님 예이 화장실 찍어야지 번호가 충실 야 화장실이 화장실이 안나 변기부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만 해봐 오늘의 편은 네 τά 3화 2화 4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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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꽃으로 되니까 픽스야? 언니는 못내더라구요? 안들어가 그거 못내려? 어? 이거 내리키지잖아 엄청나게 매우 진심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왜 개꽃으로 잡을까? 이것도 한번 하는거 아니냐고? 아니 목걸이 처음 봐 너는 여기 오는데 나 여기 와 나 쫄려 잘하네 잘하네 왜 이러봐 저거 터질뻔치 이거 뭐야 저거 터질뻔치 이거 의지기 쳐다봤는데 자다가 자다가 많이 누워있다가 겨우 나오는 사람들 살짝 술 취한사람받지 않나? 아주 좋아요 두번째 두번째 아주 할수 뭐 뭐 요 아니 아빠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